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영등포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연회와 관련된 안건 2개 또 우리 지역의 신길뉴타운의 대중교통 문제 총 3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2040 서울플랜을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 안엔 지역 간 교통이 드론으로 대체가 될 예정인데 드론은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최적의 노선이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설정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주변에 드론이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고충빌동에 설치될 드론 이청류장도 설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 큰 거대한 도시계획적 목표에 거대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대의 국책은행입니다. 최대의 국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건 어느 지역을 빼앗아서 어느 지역에 더하고자 하는 뺄셈의 정치입니다. 산업은행은 여의도에서 금융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산업은행에 이전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들도 이전이 우려가 됩니다. 서울 뿐인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의 조성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연일 대규모 시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위원이라면 서울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울을 인구가 줄지 않도록 서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만 세대고 거진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의 지방소도시급인데 16개의 지구 중에 6개가 해제가 되고 10개만 개발되어서 누더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입주 후의 교통문제입니다. 신길 뉴타운 2만 5천 명인 시청과 광화문의 도심 접근로가 아예 없습니다. 또 마포와 공도로 가는 노선도 없고 여의도로 연결되는 노선은 단 한 개뿐인데 배차 간격이 너무 깁니다. 영두포역과 신길역 5호선과도 연결노선이 없습니다. 거의 2만 5천 명이 교통지역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부디 바라올 건데 신길 뉴타운의 불안전한 개발로 인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실태주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반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고 대책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